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룩 구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인이 되고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전이 12년에서 13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굉장히 모든 형제들이, 모든 형제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형제들이 그런 것처럼 운전에 자부심을 가지고 차를 몰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 어떨 때 두려울까요? 기름이요? 기름값이요? 맞아요 요즘 좀 두렵습니다 정확히 짚으셨어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기름값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요즘 항상 두려울 때가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바로 제가 처음 가는 길, 처음 가는 목적지가 있을 때 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수도권이 아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의 조금은 수도권부터 멀리 떨어진 이 곳으로 처음 가는 목적지, 수도권에서 멀어진 지역을 갈 때 운전을 잘 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를 해줄까? 이런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약간 수도권에서 멀어진 지역은 때로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어플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수정이 가운데 있지만 운전이 그 길을 안내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면 또 계속해서 차들을 돌아보고 또 길이 어딘지를 돌아보다 보면 평소와 다른 이런 운전 실력이 나오기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처음 가는 길, 그 다음 내가 가보지 않았던 길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때로는 긴장감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보았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대단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았던 하란 땅에서 가난한 땅을 가는 처음 가는 길을 그가 갔기 때문입니다 개척자였기 때문이죠 여러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땅을 발견하거나 먼저 앞서가는 선구자, 개척자들을 우리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믿음의 개척자, 믿음의 초행길을 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란에서 나름의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이 있었고 그 다음 그 가운데 나름의 부유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 한 음성이 들렸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음성은 그에게 가난으로 가라는 그런 음성이었죠 떠날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너로 인해 내가 큰 민족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그러한 말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른 상태에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는데도 그 음성을 따라서 갔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엄청나고 뛰어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가난에서 이제 살기 시작합니다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바로 이전인데요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 자기 집에서 나아 훈련받은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한밤중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들을 나눠 그들을 공격해 쳐부셨습니다 남해색 북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추격해 모든 물건들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소유뿐만 아니라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찾아왔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12장 말씀을 보았고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15장 말씀 사이에 어떠한 한 사건이 벌어지느냐 가난 동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바로 그의 조카 롯이 그 가난 북부 세력 이 4개 국가가 연합한 연합군 가운데 포로로 잡혀버린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북쪽의 4개 민족 4개 국가 그돌라우메를 중심으로 한 이 왕에게 그 연합군에게 롯이 끌려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조카 롯을 다시 되찾아오는 말씀이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가 위험에 빠진 것을 알고 그 연합군을 기습해서 밤에 기습해서 다시 탈환했어요 조카와 그의 가족들과 그들의 소유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연합군이 다시 진열을 가다듬고 자신에게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습해서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 자신들의 본 국가에서 군대를 이끌고 진열을 가담해서 4개 국가가 연합해서 다시 온다면 그는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장 1절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의 조카를 잘 무사히 건져냈지만 그러나 이후에 그들의 국가가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1절의 그 후가 바로 이 앞에 그 사건이 기록되고 난 후 15장 1절 말씀의 그 후가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바로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방패는 무엇인가요? 방패는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도구입니다 방패를 사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방패는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도구입니다 무기도 중요하지만 무기도 물론 상대방을 공격하기 중요하지만 방패 역시 굉장히 중요한 도구였고 방패의 도구의 특성상 가장 몸에서 붙어있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그 도구가 바로 방패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방패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너를 내가 방패처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군대가 오건 내가 그 공격을 다 막아줄게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두려움에 빠지자 그가 걱정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까이서 그를 아브라함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어떻게 사람이 변하나요? 두려움에 빠지면 아브라함이 오늘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려움에 빠지면 무언가를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안전하게 이전에 해왔던 대로 도전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전에 해왔던 그리고 무언가를 시작하면 자기 자신이 다칠까봐 두려움 속에 그 자신을 더 지키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를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방패가 되어줄 테니 너는 두려움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낮아지고 그냥 자신의 그 삶 속에서 도전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람에 대한 기피증과 또한 사회의 기피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동굴 같은 방으로 자신만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한 동굴로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너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속에 위축된 채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365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이 기록된 것은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어떻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됐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못 나가는 것을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도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안전하게 나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진 우리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안정적인 직업 그리고 재물 여러 가지 돈과 지위와 사회적인 위치에 두려움에 빠진 채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 북방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닌 더 근본적인 두려움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자식이 없으니 제 재산의 상속자는 다메색 사람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주께서 제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제 집에서 난 하인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는 두려웠어요 북방의 왕들이 정부에서 쳐들어올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사실 근본적인 두려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2절과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근본적인 두려움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까 내가 지금 이곳 가운데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로 이뤄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을까요 그가 하란 땅에서 부르심을 받고 가난에 온 것이 7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엘리에세를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 이스마엘이 여전히 태어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에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75살부터 86세 전까지 10년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년의 시간 동안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엄청난 발걸음을 가지고 이 가난한 땅에 왔어요 그리고 가난한 땅에 정착해서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당혹스럽죠 하나님께 보내신 땅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들 피해서 어느 구석에서 10년 동안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죠 아무 자손의 그러한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러한 진행이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왔는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가 만약에 20대, 30대였으면 이러한 걱정을 안 했겠죠 그가 만약에 젊은 나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30대, 40대가 되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봤듯이 그는 이제 80세 가까이 80세를 넘어가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도 알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면서 1년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 1년 1년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5세 때 1년 1년이 가는 것은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근본적인 두려움 하나님께서 과연 이 약속을 이루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성취하실까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것보다 가장 그것보다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겪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의심이 들기 시작할 때 그만큼 가장 큰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모든 생활이 모든 삶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시작은 조그맣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게 시작해서 그보다 하나님 말씀이 맞긴 했던가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말씀하신 거였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행동하실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곁에 계신가 아니면 그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까 이 두려움은 결국 의심이 커지고 불안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무엇을 가져왔나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가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엘리에셀, 그의 육신에서 난 자손이 아닌 그가 데리고 있는 그 하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손에게, 이 엘리에셀에게 축복을 주라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듯하죠 엘리에셀은 그가 가장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서 리브가 아내를 구할 때도 엘리에셀에게 그 중요한 역할을 맡기며 그가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엘리에셀은 정말로 아브라함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었고 그는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엘리에셀은 후손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이 되고,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고 그럴 듯 하잖아요, 그럴싸하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후손을 이루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만합니다 이야기했듯이 왜냐하면 1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게 있었어야죠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데 그러한 생각 속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이렇게 되는 것이 그림이 좋으니 이게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을 통해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이루시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두려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두려움은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인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는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엘리에셀에 대한 그 생각은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말이 되는 것이니까 믿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잘 이루어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이 아닌데 두려움의 결과인데 두려운 모습인데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에 적용시켜서 인간적인 생각에 적용시켜서 그냥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것처럼 이것이 믿음인 것 마냥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말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모든 것이 잘 흘러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두려움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나요 우리 민숙이 2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민숙이 24장 19절은 그것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오늘 그 두려움 속에 그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사람을 불렸던 그가 가난한 땅에 나왔지만 오늘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신뢰가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너와 곁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엘리에셀이 이 후손이 이 사람을 통해 후손을 이루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행동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 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루는 것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받은 약속이 없는데요 저는 받은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한 절 한 절 너무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으로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변하지 않는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 막연하게 생각을 가졌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를 양재 허부대학부를 나왔거든요 어릴 때 대학생 1학년 때 예배를 드리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도 단위 높게 있거든요 기쁨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높은 단위에서 그 앞에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어렸으니까 막연하게 저기서 저렇게 예배를 섬기면 되게 기분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안 좋았어요 그때는 믿음이 좋지 않았을 때 되게 멋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 제가 저도 저렇게 한번 섬겨보고 싶네요 저렇게 저 단위에서 한번 섬기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기도했던 그리고 막연하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에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살아가다가 몇 년 뒤에 제가 대학부에서 싱어로서 섬기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나중에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 막연하게 그렇게 바라는 것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격 없고 그때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인도하시는 것을 봤던 것을 깨달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그 기쁨을 해서 처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행동하실까 행하실까 인도하실까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철없이 그냥 고백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때 깨닫지 못하지만 그 시간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약속한 것을 믿어라 변하지 않는 약속 나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니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지고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4절과 5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여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내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내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워보아라 과연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여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선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에슬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난 사람이 후손이 자손이 너의 후손이 되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다시 한 번 확증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지방 광활한 땅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 환경오염이 없던 시대 가운데 정말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셀 수 없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별들이 그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소망을 가졌겠죠 그리고 다시 한 번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너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주시지 않으세요 이스마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이 아니었죠 이삭 때까지 그의 날을 계산하면 그가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 때 낳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거를 75세 때 부르고 그리고 오늘 사건은 적어도 이스마엘 이전에 있던 사건이니까 최소 이삭을 낳을 때까지 다시 15년 이상 그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 말씀하시는데 야 하늘을 봐 내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거야 그리고 15년 얼마나 처절하고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 길고 짧은 것 그리고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있지 않아요 어렵냐 쉽냐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빨리 주셔야 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 적어도 이렇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으면 세 번이나 네 번째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10년 기다린 사람한테 다시 15년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게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짧고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100세 때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하냐가 불가능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당장 내일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점 속에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약속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른 분이세요 사람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른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할 수 있는 그냥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건 말건 그가 몇 년을 더 기다리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는 더 빨리 이루어주면 좋죠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 생각에 그가 가능한 나이라면 그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이를 가지는 것이 가능한 나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결국 99세 때 하나님께 다시 오셔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라가 웃잖아요 그것을 듣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냐라고 웃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이것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이 너무 늙고 살아도 단산됐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 그가 임신이 가능했나요? 아이를 가졌나요? 그가 하나님을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시는 분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에 초점을 두지 말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초점을 두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 오늘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응하나에 6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영어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 속에 사람의 생각으로 엘리에세를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그 관점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회복했을 때 그가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것은 이루어진 일과 같은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가 지금은 아직 희망이 없고 자손이 없는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냥 하실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는 분 이미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현실을 당장 바꾸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은 그 과정을 넘어 마침내 하나님께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두려움이 현실이라면 하나님의 약속 먼 훗날을 이루어지는 것은 그 사이를 메꾸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4장 2절과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세울 것 하나가 있었어요 그가 불리는 것처럼 믿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이 그리고 그를 의롭게 이겼다 의롭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 그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이치에 맞지 않고 도저히 불가능한 이 땅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 그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에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을 보내어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그냥 말이 되고 현실 속에서 그냥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자녀를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수령해서 건져내십니다 그 두려움에 빠진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내가 모든 너를 위협하는 공격과 어려움 다 막아줄게 내가 너의 곁에서 가장 가까이서 그것을 다 막아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이건 10년이건 15년이건 20년이건 내가 너의 곁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보므로 우리 인생 속에 두려움을 주는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냥 믿음이 아닌 사람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곁에서 여러분을 언제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그냥 자신의 제한된 생각으로 자신을 제한함으로 두려움 속에 동굴로 들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터널과 같아요 처음에는 어두울 수 있죠 들어가면 어두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에는 출구가 있고 하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가운데 선포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현실은 여전히 막막하겠죠 현실의 고통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긴 시간, 긴 터널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터널 뒤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은 그 어두운 시간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간 여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현실과 하나님을 잇는 믿음으로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여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자레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의 시대 그리고 상실의 시대 그리고 상처가 많은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